끊임없이 부지를 찬송하기로 하 예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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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. 허락하신 거룩한 땅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. 이토록 넉넉히 주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. 오늘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이 언어와 나이와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서 가족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우리의 성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 예수야 축복 부탁드리고 예수치 예수 unique 예수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세요